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죽게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사 내게 응답하소서 고통 근심 가운데 단식하오니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그는 우리의 구속자 거룩하신 여호와 그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왕이 되신 주 그가 광야에 서기를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나의 하나님이여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소서 주가 함께하심을 알게 하소서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그는 우리의 구속자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왕이 되신 주 그가 광야에 서기를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후 추세 후 후 후 후 후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그는 우리의 구속자 거룩하신 여호와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왕이 되신 주 너는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그는 우리의 구속자 거룩하신 여호와 기억하라 그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왕이 되신 주 그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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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대한